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부쩍 많이 나와요, 명섭씨 출연진 전향하나요? 아니 근데 또 명섭씨 나오는 걸 좋아해가지고 인기가 많아 근데, 근데 이제 약간 쿨타임 철데 됐어요 아 그럼요? 딱 내가 볼 때 거의 여기까지 여기까지야 여기서 만약에 더 나오잖아? 저 사람이 그렇게 많이 나오나? 그럼 석호 형 되는 거야 그래! 그럼 석호랑 명섭이 되는 거야 아이씨 그 정도는 아니지! 석호랑 명섭이 확실히 다르다 석호랑 형 그런데 어깨 이렇게 scholar 쿨타임은 맞다 그래서 이제 Film Did. 여기서 더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 가운데 있는 새끼 누구죠? 왜 이렇게 많이 나오죠? 막 이런 거 나아 달린다고 자, 오늘 저희가 후할레 오랜만에 할 거예요 지난번에는 월야죠 아, 월야 어디 있었냐고 했는데 이제는 다시 오랜만에 후할레로 돌아오게 됐는데 두 개 다 재밌어하시는 분들이 일단 많으신 것 같고 팀을 좀 짜야 되는데 팀 맨날 저희 가위바위보로 이렇게 짰잖아요 오늘은 좀 공통점을 찾아서 맞아 봅시다 공통점? 태어난 곳이라든지 이명숙 오디션의 마지막 자리라든가 저요? 도만 저도 경기도 경기도 비경기도 그렇게 할까? 20년대생 가자 얘도 20년대생이야 나이만 컨셉 있잖아요 자리 바꿔 우리 경기도와 비경기도 눈꽃 좀 떼세요 자본게 얼마 안되나보네 오늘 너무 늦게 자가지고 중곱에 안떨어졌어요 역시 형 또 생일이 6월달이잖아요 어제요? 6월달이잖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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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일이요 아 그래요? 성을 줄게 너도 나 안줬으니까 그냥 주지 말자 축하했다 그게 최고야 생일 축하했다 그러면 둘은 6월 생일팀 우리는 경기도 팀 갑시다 그럼 벌칙 정하고 해야돼 벌칙 정합시다 이거 하자 어떠세요? 난 진짜 세요 근데 오케이 이거 합시다 이거 정말 세거든 저희가 오늘도 프리미어리그 하고 번호는 숫자는 서로 말해줍시다 몇 번으로 할까요? 297 297? 도전총국 같다 아 도전총국? 진짜 존나 오랜만에 보는거야 바로 갈게요 일요일날 10시 하이루포토 일단 해리캔 하자 해리캔 해리캔 하자 해리캔 카네 아니쥬 야 나이 많아 나이 많아 나이 많아 나이 많아 그러면 킴펜베 아시죠 킴펜베죠 라만 아직도 프리메리그 있지 않습니까 바바라만 바바라만 잠깐만 핸도 없이 핸도 안 돼. 티아고, 티아고. 티아고 한 번 먹어보세요. 잠깐만, 잠깐만. 티아고도 셔츠가... 일단 해보자. 티아고 일단 해보자. 일단 던져야 돼. 스페인도 아니야. 6번. 나이가... 2, 4인데 그러면 9, 2, 9, 1. 내가 32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9, 2, 9, 2, 9, 3. 9, 2, 9, 3. 이 나이대인데 9, 2, 9, 3년생 미드필더가 누가 있어? 그걸 맞추는 게 아, 예. 아, 그렇구나. 미드필더 말고 수비수지. 아, 그러면 수비수지. 아, 개빡통이네, 형. 풀백이다. 풀백이야? 아스피? 아니, 아스피는 스페인 사람이잖아! 아, 맞다. 하하하하하하 왜 그래요? 미안해. 아, 아깝다. 아스피인 펜터는 나이도 더 많죠. 게다가 티아고도 아까 10번보다 많은데 등본으로. 아니, 이거 티아고 던진 거야. 그냥 던진 거야. 아깝다. 아, 황덕이 지금 다 틀리는 건데. 야, 골키퍼일 수도 있지 않냐? 그치. 우선 키퍼로 지울까? 응. 키퍼 누구야? 나이 많은 키퍼. 대회야? 아, 대회야 스펜이잖아! 아악! 아악! 그치. 다 틀리냐. 말하는 것만 다시. 파벤스키로 한번 지워볼까? 파벤스키? 파벤스키? 오, 괜찮은데. 와... 어떡하냐. 파벤스키 나이 존나 많네. 야, 수비야. 수비, 풀백. 야, 쿠팔 몇 살이냐? 얘 어리냐? 얘? 어. 근데 왜 스템이잖아? 아악! 아, 맞다. 야, 왜 그러냐. 잠이 떨겠나 봐. 아니, 근데 분량은 존나 잘 봅니다. 아, 나이. 나이 많은 풀백 누구 있냐고! 진짜. 오늘 능지 문제가. 나이 많은 풀백 누구야? 위에부터 한번 차근차근. 렌시티. 워커가 좀 많은데. 잉글랜드. 아니, 센터백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요. 야, 웬일이 아닌데. 뉴캐슬. 파벤시오. 아, 시오. 센터백이잖아. 에밀 크라프트? 크라프트 어디 사람이야? 크라프트 그거 아니야? 스웨덴? 스웨덴? 아... 어? 아, 수비야. 저거는 뭐 어쩔 수 없이 맞출 수 없어. 야, 17번보다 더 높아. 야, 웨스트엠 누구 없냐? 웨스트엠? 크레스웰. 쿠팔. 오그본나. 오그본나. 아니, 던져보자. 오그본나 해보자. 오그본나? 오그본나. 오그본나가 그 이탈리아에서 했잖아? 네, 맞아요. 이탈리아 안 해봤네, 지금까지. 잠깐, 잠깐, 잠깐. 아, 내 새끼야. 야, 우리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아, 진짜. 아니, 저거 엄청 어려운 선수네. 그쪽인가? 아, 그 브랜드포드? 아, 브랜드포드? 어. 잠깐, 리코 헨리야 어느 사람이야? 리코 헨리? 잉글랜드. 프랑스. 헨리. 뭔가 프랑스 같긴 한데? 헨리잖아. 일단 해보자. 리코, 앙리면 프랑스야. 아, 앙리, 앙리. 잉글랜드네. 잉글랜드. 도대다. 진짜 졸라 어려운데. 아, 잘못 걸렸다 이거. 저는 감 잡은 선수가 있긴 한데 누구예요? 아, 근데 그러면 되게 쉬운 선수예요. 어려운 선수 아니에요. 누군데요? 힌트 한번 주세요. 힌트요? 저는 아직도 그 선수가 맞다면 빅식스에 있거든요. 빅식스에 있다고? 네. 아니, 뭐 제가 생각하는 선수가 틀릴 수도 있겠는데 누구야? 페르시치. 어? 아, 일도야! 아이씨! 그리고 토트넘이잖아! 아, 그러네. 아이씨! 맨유 해보자, 맨유! 맨유! 맥와이어 해보자, 맨과이어! 맥와이어 잉글랜드죠? 등번호도 아니고? 아니, 그냥 맨유! 그냥 맨유! 오! 30살! 똥줄을 타줘. 우리? 어리잖아, 얘는. 야, 봐! 노팅엄이야! 야, 노팅엄이야! 야, 노팅엄이야! 노팅엄 그래서... 나 노팅엄 누군지... 나 노팅엄을 누군지... 아, 잠깐만! 노팅엄 토폴로? 어? 어? 아, 근데 토폴로 얘... 아, 얘 어디지? 잉글랜드인가? 아, 노팅엄 걸렸다고? 아, 씨... 오리에? 어? 아, 오리에 어딨 사람이야? 아니, 이건가? 에이유야! 아, 에이유야! 에이유야! 야, 이거 마지막이야! 해야 돼, 그냥! 아... 자! 우와! 야! 됐다, 됐다! 우와! 우와, 야! 이거 몇 번만에 맞추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이제 시신! 나 라스트 미니시야! 와, 이거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이제 이쪽으로 할게요! 저희...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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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몇 개만에 맞춘거죠? 8개! 295 하겠습니다! 295... 이거... 저 저기 살라 할게요! 아니, 이거 이렇게 가야 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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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 이거... 아니, 이거... 그러면은... 오케이! 미드필더의 나이 어린 선수! 그러면은 1군 선수일까? 야! 우리 맞히긴 했다! 맞히긴 했다! 맞히긴 했다! 맞히긴 했다! 인를랜드도 아니야! 그러면 스페인 애들이 좀 많잖아! 네! 아유, 포르투갈일 수도 있고! 스페인이랑 포르투갈... 두 번호는 나중에... 스페인! 스페인! 네비슨이 네베스보다... 이거 네베스 아직 있는지만 봐볼래요? 네베스 있을 거예요! 있네! 할까요? 어떻게 할래요? 네베스 번호도 10번 밑에 아닌가요? 네베스 번호 8번바 해보자! 나이도 괜찮고! 와! 오케이! 됐다! 울버헨틴 전문가야, 이 새끼! 그러면은, 울버헨틴 미드필더 중에서 포르투갈 아니고 포르투갈 아니고 포르투갈이 아니면 거의 없는데, 얘네가? 얘네 브라질 중에 주안고메스라는 애도 있고요 그리고 저기 마테우스 누네스가 있는데 걔네는 포르투갈이니까 안 되고 저 무틴인가요, 혹시? 아, 무틴은 28번이라 안 돼서 아인누리가 미드필더로 돼있다? 아인누리는 아니에요 저희 수비수로 돼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한번 할까요? 아니죠 아마 저는 그 고메스라는 애인데 G-O-M-E-S 해봅시다! 토티고메스? 하쿠고메스 쟤다, 쟤다, 쟤 얘 아닌가요? 토테 토테고메스 토테로 돼있냐? 얘 아니야? 브라질은 아니고 더 어리네? 번호는 확실히 낮고 미드필더에 그럼 걔데? 그 야, 황이 황이차 아니죠 아, 형철이 울버헨도 정말 잘한단 말이야 어린애에 있어요 진짜 유망주 와, 근데 유망주까지 가는 거야? 형들은 잘 몰라 운 졸라졌네 아, 근데 몰라요 여기서 르미는 아니고 그, 그 있어, 컨드리라는 애도 있고 우벤튼에 아, 이제 한번 해봅시다 크냐 말고요 크냐 말고요 그게 제 임대감거다 컨드리 그러면 와, 누구지? 아주 좋다 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잠깐 울버헨도 울버헨도 스쿼드 울버헨도 스쿼드 봐도 되나요? 안 되죠! 아, 그 있어, 유망주인데 우리도 너 티어 안 본 것 같았잖아 아, 저도 모르겠는데 유망주 있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 제가 아는 선수는 솔직히 유망주 12형 미드필더에 있어요 걔 리버풀전에서 나왔더냐 그러면 밑에부터 가보자 7번이 돼 1번 조세상 롬페테기 2번은 저기 22번이 쌤의 누구 롬페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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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그, 그 알아요? 네? 아니요 전혀 모르죠 전혀 모르죠 아니, 한 번 내가 검색해봐야겠다 울버헨도 스쿼드 내가 봐야겠다 개일 것 같은데, 미드필더 진짜 미치겠네 걔는 개일 것 같은데 나 아는데, 개 우리는 그런 걸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모른다고 하는 거죠 제게, 그 개, 개, 개 아니야, 얘일 수도 있어 호바카르트롤에 아, 얘 아니면 개, 형철아, 개 있잖아 저거 맞춘 게 호바 아니야 아, 근데 포르투갈인데, 개도 얘 아니면 잠깐만, 잉글랜드 아니었죠 아까 얘야, 얘야 부하카르 해봐야겠다 아니야, 수민이 형으로 해봐요, 이거 맞아 해? 해봐, 해봐 와, 역시 야, 형철이라서 맞췄다 이거 야, 얘 뭐야? 아, 얘 부하카르트롤에 부상 많이 당했던 이번 시즌에 그래서 못 나왔어 많이 맞아, 맞아, 맞아 아, 졸락감이다 이거 내가 봤을 때 미국으로 빠져가지고 여덟 번 안에 아예 못 맞출 수도 있었는데 이야 아, 씨 아, 씨 형, 형, 형 형하고 팀 먹으니까 야, 부름씨가 내가 노트형 안 했으면 너 아예 못 맞췄어 지금, 너 존나 못한다 요즘 벌칙 몇 번 걸리는 거야? 근데 나랑 저랑, 여러분 저랑 팀만 벌칙 걸립니다 네, 6월 생일방인가 봐 네 한 대 한 대 맞는 거예요? 네 오케이 저는 이거 잘 못 때리니까 제가 먼저 왜 올라가서 때려요? 아, 이건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사실 못 때려요 진짜 열심히 할게 봐 아니, 잠깐만 이 새끼 이 새끼 해머니가 아니야? 야, 이거는 이렇게 주먹으로 때린 거지 아, 진짜 야, 혁준 이렇게 해서 여기 빼고 여기로 때렸어 그래, 그래, 그래 야, 이 새끼 진짜 쳐맞아야 돼 윤지문제, 윤지문제 조준이 안 됐어 어, 잠깐만, 잠깐만 야, 끝이야 잠깐만, 잠깐만 야, 잠깐만 야, 잠깐만 의자가 풀어줄 것도 있어 이거 끝이에요 이거 끝이면 돼, 여러분들 이거 끝이에요 아니, 어, 씨 의자 부서졌어 야, 의자 부서졌어 이거 봐봐 진짜래? 어, 나 허리 나갈뻔했어 그래서 지금 아, 이거 살쪘나봐 아, 씨 아, 전나 파괴되어 그래 여기 의자 부서고 여기 다 주먹으로 떼는 거 같은데 아, 여기도 떼는 거 아, 진짜? 주먹으로 떼네 주먹으로 떼 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 다음 결제 깼으면 진짜 지졌다 진짜 야, 이 새끼 이 새끼 자 이렇게 때린다, 이거? 위에서 꽂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 그러네 진짜, 뒤졌다 다음에 뒤졌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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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